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미래의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름 돋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픈 AI와 GPT-3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도 AI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나 하고 놀랐었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오픈 AI에서 GPT-3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달리라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출시하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단순히 현실에 있는 이미지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까지 이미지에 포함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발전한 AI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여기가 앞서 말씀드린 달리를 소개하는 오픈 AI의 공식 블로그입니다 주소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며 본문과 댓글에도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달리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크롤을 내려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GPT-3를 텍스트 이미지 쌍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텍스트 설명으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물이랑 사물을 의인화된 버전으로 만들었고 상관없는 컨셉들을 그럴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밑에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On illustration of a baby daycon radish in a tt walking a dog 라고 되어 있는데 daycon radish가 무를 말하고 tt가 이런 발레복을 말합니다 즉 tt를 입고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애기 무의 illustration 일러스트를 이렇게 영어 문장으로 작성하였더니 AI가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해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문장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리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AI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아보카도로 바꿔보시면 네 아보카도가 이 tt를 입고 개를 산책시키는 걸로 이미지가 바뀌었죠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베이비 판다로 하면 판다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tt도 바꿀 수 있습니다 헬멧 하면 헬멧은 판다가 나오고 워킹어 독도 플레잉어 기타 이런 걸로 바꾸면 네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누가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게 아니고요 AI가 이렇게 영어 문장에 맞춰서 이미지들을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는 일러스트레이션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있을 법한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An armchair in a shape of avocado An armchair imitating an avocado 라고 텍스트를 줬더니 AI가 실제로 있을 법한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거는 실제로 제품으로 나와도 될 만큼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보카로를 peach, 복숭아로 바꾸면 네 복숭아 모양의 armchair가 엄청 나왔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다음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A storefront that has a word open AI written on it 이라고 돼 있는데 Open AI라고 적힌 storefront 이런 간판들을 마치 진짜로 있을 법하게 잘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좀 깨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잘 된 것만 본다면 뭔가 진짜 실제로 있을 법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남자 마네킹인데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마네킹을 만들어달라 하고 여기에 추가로 이미지 프롬트라고 해서 이미지에 요만큼 위쪽에 요만큼만 주고 나머지를 생성해달라 라고 인공지능한테 보여주니까 AI가 마네킹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생성을 해냈습니다 뭔가 실제로 있을 법하죠 여기 텍스트에서 이런 색깔 문장을 red 이렇게 바꿔주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셔츠가 아니라 레더 자켓 이렇게 바꾸면 네 이렇게 잘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다음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living room 거실인데 two white armchairs 두 개의 흰 의자가 있고 콜로세움의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은 현대식 난로 위쪽에 있다 라고 문장을 주고 이렇게 조금 사진을 주니까 이 밑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이 문장에 맞는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뭔가 실제로 있을 법한 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a photo of food of china 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 음식의 사진 이라고 글씨를 입력하니까 AI가 이런 뭔가 중국 음식처럼 보이는 사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도 해볼까요? South Korea로 해보면 마치 뭔가 한식 같은 사진들이 쭉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생선이 좀 이상하게 생기고 실제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느낌적으로 뭔가 한식 같지 않나요? 그리고 재팬을 선택해 보시면 뭔가 이렇게 일식같이 보이는 사진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런 쓱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딱 뭔가 느낌이 일식 같죠? 이렇게 어떤 국가에 대한 느낌도 인공지능이 이걸 담아서 사진으로 만들어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a photo of a phone from the 하고 1900년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쭉쭉 해서 각각의 연대별로 이 이미지 이만큼 조금만 줬더니 이 문장에 해당하는 전화기의 이미지를 자동 완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쭉 연도가 발전하면서 실제로 뭔가 최신 폰으로 변하고 있죠 2000년대, 2010년대, Today, 2020년대 뭔가 스마트폰이 제대로 나왔죠? 그리고 Future 미래에는 이런 식의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Distant Future 먼 미래에는 이렇게 생긴 전화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진짤까요? 굉장히 UFO 같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패션이 돌고 도는 것처럼 먼 미래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쓰게 될까요? 아무튼 뭔가 미래까지 예측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보시면 더 다양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안테나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보면 여기 빨갛게 있기 때문에 이걸 살려서 쭉 만들어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요 특이한 게 먼 미래로 갈수록 되게 옛날 스타일의 전화기가 꼭 나오네요 이것도 먼 미래에는 이런 전화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미래의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의 최신 인공지능 달리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 일러스트레이션이나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걸 할 때 인공지능에게 미리 시켜서 이미지들을 쫙 뽑아놓고 인간은 거기서 골라서 쓰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인공지능의 발전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엄청난 것들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